지난 일주일 사이 한 낯선 이름의 회사가 패션그룹 LF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곧 2대 주주를 넘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조경사업을 하는 구본걸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 LG가의 기대에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지분을 사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F그룹 오노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고려디엔엘. 올해 기존 시국능력평가액 500억 원 규모의 조경시설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주 LF 주식 6만 4천여 주, 시가 약 10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여 LF의 2대 주주 자리를 넘보게 됐습니다. 회사 히스토리는 좀 복잡한데 2007년 구본걸 회장이 LG에서 계열 분리한 이후 LF네트워크스라는 회사와 분할과 흡수, 다시 분할을 거치며 올해 LF 지분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고려디엔엘이 구본걸 회장 2세의 승계 작업의 핵심 고리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본걸 회장의 두 자녀는 LF 지분이 거의 없지만 고려디엔엘의 지분을 6%씩 갖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오너일가가 내부 거래를 통해 돈을 벌어 모 회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려디엔엘은 괜찮을까 봤더니 전신인 LF네트워크스의 내부 거래 비중은 5% 미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엘지가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려디엔엘은 2007년 계열 분리 이후 지금까지 일감의 절반 가까이를 범엘지가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열 분리된 친척 기업과의 내부 거래는 괜찮을까? 공정위가 이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분리 전후 3년간 거래만 규제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경영한다고 계열 분리를 시켰는데 거래 의존도가 높으면 그것은 독립경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내부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다시 계열 편입시켜서 분리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거래 과정의 미법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열 분리된 친족 간의 과도한 내부 거래를 사전에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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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